안녕하십니까? 박수 크게 한 번 쳐주세요. 멋지십니다. 박수요. 감사합니다. 한 2년 전부터 기타를 쭉 해온 소리 그림이라는 동원입니다. 작년에도 탐나무라제의 차가입니다. 홀레도 차가게 되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사랑하고도 아무 일 없이 모든 일을 안다니던 것 너무나 가슴이 안다니던 것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한다고 하세요 우리는 흠이 많아서 자신이 없는 마음을 말하고 싶을 때에도 사랑한다고 하세요 기다리며는 기회를 보지 않아 그대의 흠이 많아 그대의 흠이 많아 껍질hin 한 번 가슴이 많아 우연히 길을 걷다가 우리를 안다니던 것 정말care로 기쁘게 사랑한다 반하세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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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욱 피해라고 말하지 말아요 그가 이전에 길을 놓지 않아 그대 생명을 피하지 마라 알 수가 없는 우리의 때를 소중하다고 이 사람을 기다리며는 바람할 것 같아 우연히 길을 놓지 않아 우리의 맘 다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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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맘 다소서